방금 짐 붙였구요 출국 수송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로 나갑니다 가볼게요 출국전입니다 직원의 주인공 구석 자해드리는 사이 저렴한 음식 또 다른 지역의 주인공 인공 그의 수호 주인공 전주 제주도 전주 제주도 지앤마에 왔습니다. 비행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국제선 기내식 없이 탄 것도 처음이고 화면 없이 온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힘들었다. 뭐 좀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짐도 바로 찾았습니다. 수석 마치고. 미르? 수영마이 완전 나왔습니다. 바로 숙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1킬로 가면 되네. 체크인이 오래 걸리네요. 호텔 왔는데. 오 숙소 되게 괜찮은데? 이거 진짜 싼데 여기? 얼마 줬더라 이거? 사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어 숙소 엄청 좋아요. 일단 체크인 완료했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3시 45분입니다.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갈게요. 2주일 해야겠다. 이게 제일 큰거죠? 매워봤자 뭐 한국라면보다 몇 개 있냐? 아니 태국에서 매워보 겁나 매워요. 지금 식당에 뭐 먹을 게 없어서 편의점을 털고 있습니다. 아 이거 프리코 생기네. 2일 차라고 그래야 되나? 2일 차입니다. 7시 좀 넘었고 12월 9일 7시 9분이고 이제 오늘 조식 먹고 체급 체크아웃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호텔 조식이 생각보다 잘 나와요. 파트. 파트 그룹. 이거 엄청 잘 나온다. 아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네요. 에어컨을 너무 빡빡하게 틀어서 그런지 아 약간 추워요. 그리고 몸에 열감이 좀 있어서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오늘은 저녁에 좀 푹 잘 자고 내일 레이스 나갈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은 레이스 패키지 받으러 대회장 한번 갈 거고요. 대회장 엑스포도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회장에서 가까운 숙소로 체크인 하고 그 다음에 아마 레이스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 끝나고 다시 숙소로 가서 레이스 준비하고 빨리 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짐 싸서 첫 번째 숙소 오늘 공항 호텔 여기 체크 아웃해서 오늘 일정 시작해 볼게요. 아 짐 싸서 나왔습니다. 8시 52분. 고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셔틀 탈 건데 9시 14분이라 10시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네요. 뭐하지 이제? 구경이나 해야겠네요. 12월 9일 공부시 54분이고요. 저희 버스 타려고 지금 왔는데 정확한 버스 정류장을 잘 몰라서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0시 버스긴 하거든요. 지금 5분 전인데 다행히 치앙마이 공항 쇼핑몰에서 출발하는 버스라 그 다음에 이 공항을 들러서 대회장까지 이동하는 노선인데 그래서 약간 시간 여유는 있는데 그동안 조금 더 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기 좀 해주세요. 히남 시작부터 무사히 탑승 위치를 찾아서 방금 체크인 했고 셔틀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 미국 피시티 갔다 왔거든요.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출발진 백화점에서 출발이 좀 늦는 것 같네요. 일단 금방 온다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10시 27분입니다. 버스는 10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버스는 10시로 집중해서 무슨 일을 더 좋아해요. 나가기 이제 지금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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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아 아이씨 뭐 벌어 타봐야돼요? 탑승합니다 앞에 타야되나? 땡큐 출발 하하하하 출발 오늘 링크 보낸거 여러번 아 그거 들어오면 재미있겠는데 뭐 라이브옷이네 잘 가고 있습니다 V인터넌 대회장도 가고 있습니다 대회장 가서 레이스 패키지 수령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중간에 혹시나 정말 CP에서 여유가 된다면 CP에서 라이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대회장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퇴근 12월 9일 12시 03분 주유소 잠깐 들러서 화장실 갈겁니다 음 변소 푸카리 하나 샀는데 푸카리가 약간 묽은색인데? 요거 하나 퇴근 나의 집단은 전원이 마치 부스 방 침 평소 구멍 군 가 잠시 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차 오니까 좌우로 미쳐 하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시간이 안 돼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떤 시간? 그게 아마 그냥 가서 얘기하면 아마 해줄게 해줄게요. 선수 등록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에피소를 응원해 주세요. 에피소를 응원해 주세요. 이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게다가 진짜cia jaige stage. 진짜감사님. 제작진도 응원해 주세요. 쓸모가 함께 보면서 아이소. 54km 여기 수고마이 울투를 왔을때보다 더 높은거같아 진짜요? 이런거 좋다 엄청 많다 바지만 와 확실히 크네요 진짜 좋다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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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내 표정 이거 괜찮아요? 내 표정 안녕하세요 선수등록 현장입니다 하자 네 안녕 제가 이 표정 너무 맛있게 아, 너 여기 가니까 아, 맞아 아니, 수고하겠다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단어 3, 2, 3, 4. 그리고 3, 5, 4. 그리고 3, 5, 5, 6. 그리고 1, 5, 6. 그리고 3, 5, 6. 3, 5. 4, 5. 5, 6. 그리고 3, 8. 그리고 4, 5. 아 예 música 아 아 으 으 아 유 헬 이거예요 아 으 em 아 아 아 아 아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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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가볼까요? 네, 즐거우세요 다 지내요? 어디서 가볼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비검사 방금 마쳤어요 어디서 가볼까요? 다 했어요 다 하셨어요? 여기 들어가서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아, 여기서 들어가는 거구나 levist 아, 이 키야 어은 MARY 아, 이 키야 어이 complet 아, 감사합니다 official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дома, 부터, 안심 롤드, 안심 덕련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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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드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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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드 일단 저희 구경좀 하겠습니다 엑스포 50프론트 30프론트 예쁘다 작은 사이즈라 그런 거 아냐 혹시 70프론트 10프론트 200 branded 3프론트 1프론트 7프론트 5프론트 1프론트 메인 스폰서인 호카부스가 제일 크고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와우 멋있다 야 케이트 멋있다 멋있는데? 가시의 프로브에 대한 택각 지연맹룩 13시간? 벌써 13시간 됐네? 14시간 갖고 있네 너무 사람이 많아 12월 10일 14시간 다 분이구 저희 엑스포 구경 마치고 푸드 코트라고 해야되나? 밥먹는 데 들어왔어요 오전 먹고 먹고서 어떻게 레이스 브리킹까지 있어야 되나? 체크인을 하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교통편이 교통편 라차프로 가는 거랑 거의 근처긴 하거든 일단 한번 보자 밥먹으면서 밥먹으면 밥먹으면 아버지 밥먹으면 밥먹은 밥먹으면 밥 밥 밥 대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 귀한 거를 레이스 킷입니다 주머니가 하나 있고 이름 넣으라고 이렇게 막힌다 가방 한 개 일단 이거 막힐 가방 이게 막히는 건가? 어떤 게 막히는 거고 어떤 게 그거냐? 어떤 게 없을 거에요 이번에 메인 컬러인가 봐 아미도 바이탈 느낌이 잘 나네 아 그렇네 근데 이게 다야? 이거 뭐 없네? 대박 이게 마음에 들어 디자인이 좀 잘한 거 같아 한 번에 안 넣어줬다는데 레이스 킷이 이게 다에요 뭐 없네? 혹시 나만 막 빠져있는 거 아니겠지? 그런 거 잘할 거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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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래가 나와요 도서연의 만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6시 23분인데 식당 쪽에 계속 있다가 이쪽 다시 행사장 쪽으로 나왔습니다. 5시부터 1시간동안 레이스 브리핑이 있어서 30분 정도 뒤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다가 머들고 바로 숙소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보통은 여기에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여기 있어요. 오늘 어떻게 따라 그러면? 그러니깐요. 그냥 오로지 일을 써라 이거죠. 클립을. 그냥 뚫으면 되지 뭐 뚫으면 되는데. 그걸 조치해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했지? 로드가 없죠. 로드가. 공개중! 그냥 구멍이 나. 장소가oupe이 아니다. 16시 59분 레이스 브리핑을 도착하고 있습니다. 레이스 브리핑을 도착합니다. 레이스 테이징에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 외부야. 아, 좀 더 졸려 하. 마이 흐름 봐. 아 왜 하. 외부야. 아, 오케이. 야, 찾기 엄청 힘들겠다. 한 번 볼 수도 아니셨어요? sending the signal here on YouTube. You can type UTMB live. You can tell your friends and family to watch on the UTMB live as well. 래카, 래오 껀. 이래오 쟤 마 탐깐 브리프. 원아품 to the future. box e-mail while each of you esteem. 홈 더욱 이 트위스트 히트 엔탄라 너는 도 커플터입니다. 시sis 엔탄라의 엔쳐 day. 제 이름은 커피와 그의 Geeft소 100. 깨는 다칠 수 없습니다. 너는 다 Зна와요. 우선 한국 앞에서 마이. 4. เป็นยังไงป่ะพี่? นักวิ่งคู่นำอยู่ตอนนี้ที่ UTMB แล้วจะเห็น 페이지만, 이aching은 이는 나라의 수상하여 이는 나라의 수상하여 4개의 수상하여 모두 다이아몬어 이는 나라의 수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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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정말 짜증나서 레이스 브리핑 마치고 이동합니다 스타트 라인 아치에 라이트가 켜졌어요 이제 숙소로 어떻게 이동할지 알아보고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택시가 계속 안 잡혀서 스태프한테 지금 얘기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태워주지 않을까 싶네요 천 바트 주고 이제 탑승합니다 다 갔어? 1층으로 우리끼리 타는 거네 천 바트 주고 지금 지금 19시 11분인데 1000바트 주고 셔틀 개인 드라이버 해갖고 이제 한국인분들 숙소 단체로 묵는 숙소에 일단 1차적으로 와서 여기에 진인나 내려다 주고 저희 숙소로 근처인데 한번 더 태워달라고 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도착했습니다. 9시 16분 3 리에에 비해ального Hammer in là 미친 вы streets petitionido 윤 2번째 속에서 아주 많은 요 Supo 장마서 그거 되니까 고 어 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φ 많이ります 도 말 dire 여기 텐트보다는 낫지매 호텔 호텔? 호텔이라고 해야 돼? 여기 눈이 잠을 세요 대박 잠 쓰는 거 맛있다 5시 31분인데요 체크인 완료하고 체크인 중에 만난 외국인 친구 100km 뛰는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차 렌트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좀 껴서 갈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자리가 좁을 수는 있다는데 어떻게든 좀 낑끌어서 갈려고 내일 새벽 3시에 일단 만나서 같이 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일단 교통은 해결이 됐고요 여기 주변에 먹을 데가 없어서 일단 먹으러 왔는데 먹을 간식당이 없을 거 같아서 일단 아까 그 라차프록 쪽으로 일단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동 힘들게 찾은 식당 괜찮을 거 같아요 해외대회 뛰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기는 샐러드야 감자튀김이니까 밥이나 두 개를 시킬 거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감자튀김 소금은 안 했나 보다 밥 먹은 맛은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과자 산도 과자 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야식 이자 식량 물 내일 아침에 챙겨갈 거까지 해서 숙소 빨리 들어가서 씻고 테이핑하고 짐 준비하고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을라 화장실 춥다 레이스 준비 중입니다 난장판 난장판 100kg 준비하면 정신이 없는 거 같아요 드롭백이 있으면 항상 항상 헷갈려 12월 9일 23시 15분입니다 지금 이제 막 준비 얼추 끝냈고 자려고 하는데 저희 내일 2시 20분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3시간 많이 자면 3시간일 것 같은데 빨리 자고 컨디션이 괜찮길 바라면서 잘 자고 내일 봐요 빠이 수고 기상 2시 20분입니다 고고 체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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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선수들이 3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숙소에도 선수들이 꽤 많았네 설마 이렇게 일찍하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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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luck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피니쉬 백 마꼈고요 04시 20분입니다 콘솔을 엄청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드롭백 맡기고 갑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거의 못 잤어요 그치? 차 소리가 우리 너무 커서 모토가이가 오는 거라 기억 길념일한 소리 거기다가 방에 모기 한 마리 파일이 한 마리 저희는 에어컨이 없었어 에이 진짜 마켓어? 무슨 일구나 소문된 와... 거 같아 지금 다 바뀌고 나니까 너무 허전한데? 지금 04시 23분 드롭백까지 다 바뀐 상태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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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뛰기만 하면 된다 국내에 대한 다른 게 약간 좀 뭔가 좀 있어요 지금 긴장감? 그리고 네가 그 얘기 할까? 나 갑자기 또 긴장된다 그리고 일단은 다른 게 대부분 선수 몸 상태들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 엄청 온 거 같아 진짜 돌멩이 줍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 뭐야 백마일 중에 DNF 하신 분들 되게 많다고 오자마자 소식을 들어갖고 쉽지는 않은 코스가 될 거 같아요 와... 저기요 저 앉아오고 갤게요 어... 수영장 갈죠? 화이팅 스타트 라인으로 갑니다 현재 14시 45분 이거 그냥 이것만 눌리면 되는 거야? 어섯데요? 이렇게 뜨는데? 어... 쭉 얘기하고 에 nutrit장 수영장 수영장 을 사용한 이쁜장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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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로 이리아 한국어로 이리아 그리고 이리아 한국어로 이리아 여러분이 시견을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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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3. 아 저 죽었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와, 오 느낌 난다! 와... 오-오! 어디 가, 어디 가? 왜 offshore, 거기서 줘? 출발했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아. 신난다. 남은 거리 98km. 현재까지는 도로로 계속 이동 중이고요. 곧 트레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 캠핑장이다. 차라리 이런 데 사이트 잡아도 좋았을 것 같아요. 와 트레일로 들어갑니다. 아 근데 파이팅 하세요. 국기를 다 달아주니까 좋네. 나도 잘 보이냐? 엄청 잘 보여? 나는 잘 볼 것 같은데요? 너도 잘 보여. 트레일에 들어서자마자 흙냄새랑 풀냄새 나는데 오 이거 엄청 좋네요. 우와 경사도가 괜찮은데? 우와 멋있어. 이모참 nighttime 저기 삼겹살 찍으니까 엄청 맛있을 것 같아. 고춧가루 살짝 다운힐이 나와서 살짝 뛰어가고 있습니다 보이나? 거의 안나온다 조명을 쳐줘야지 라이트 좋네요 지금 다운힐 중인데 길이 완전 1인용 좁은 길에다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뽑힐 때까지는 무대도 않고 이 정도 페이스로 가겠습니다 뒤에 우준이랑 잘 가고 있어요 그래도 바닥 잘 봐라 바닥 잘 봐 바닥 잘 봐 안좋은 길이 없어서 다시 인도 나왔습니다 난 이게 좋아 세피인 거 같아요 1시간 10분 1시간 10분 참고로 골고루 골고루 너무 쩔쩔나와 너무 쩔쩔나와 너무 쩔쩔 CP1에서 6분 40초 정도 쉬고 계속 이동합니다 출발 아 이제 밝아진다 불빛들이 지나가고 해는 조금씩 뜨고 있어요 잘 보이나요? 인도입니다 인도 굉장히 길게 이어질 것 같은 인도 운동이랑 여전히 잘 같이 가고 있고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완전 밝아졌어요 앗 저거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꽤나 병사가 가파르네요. 다들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 10km 왔을까요? 약간 근육 피로도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아직까지 갈 만해요. 이제 다운힐 구간 길게 시작됐습니다. 3,800km, 거의 4km에 가까운데요. 다운힐만 쉽지 않은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그림 털리지 않게 속도도 너무 되지 않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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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선은 아니어서 여기다 좋다 다운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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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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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엄청 뜨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쳤다. 실수... 실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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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2.5km... 앞으로 2.5km 동안... 실수... 너무 더워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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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ции... Eck ponto afford... 처칭했다. 스튜퍼... fta... 아 roundания... 와 완전히 퍼졌어요 그래도 어필 이제 한 900m 남았습니다 으 하아 AL abide 정상입니다 에 들었어요 힘들었다 또 선방했네 더 올라올 때가 없나 어어 다 모임 담배라 진짜 man 귀여워 자 오늘 제가 가 볼게요 아 아 예쁘게 났다 아 이 by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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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북경사가 다른지 끌어서 내려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있는데 이게 씹히면 좋겠어요. 나오겠지? 내려가면 나올 것 같아요. 이분도 돌아옵니다. 앞에 씹히네요. 가자 가자 가자. 뭐 좀 있으려나? 2시간 45분 걸렸습니다. 워터포인트에서 5분 30초 쉬고 물 보충하고 계속 이동합니다. 파이팅. 4.25km 동안 494km 내려갑니다. 꽤 긴 땅은 느리죠? 먼저 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신기하다. 방금 100마일 코스 스위퍼 지나쳤어요. 계속 가더보면 이제 100마일 후미 선수들 많이 만날 것 같아요. 계속 다운일 진행 중입니다. 거기다 내려왔습니다. 다운일 1.21km 나왔어요. 64m 내려갑니다. 씹힙니다. 비교차장도 다운일 게요. 다운일이. 오케이 워터포인션. 쉽게 있습니다. 헤이. 버스웨어. 하이. 야 그래도 다운일이. 아 힘들어. 워터패이 넘기다. 죽을 뻔했어. 진짜. 미치도록 가는데. 와, 좀 길게 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시원하네. 시원한 걸로 먹어야죠. CP3에서 너무 오래 쉬었네요. 화장실도 가고 했더니 32분 36초 쉬고 다음 CP로 갑니다. 다음 CP가 아마 한 13km 뒤에 있다는데 드롭백 있는 지점일 겁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그렇게 조금 전 구간보다는 할만한 코스인 걸로 알아요. 다시 또 다음 CP에서 우진이 만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지금이 8시간 됐고, 13시 01분인데 제일 더울 때잖아요. 다행히 계속 그늘이라 그리고 구름이 어느정도 껴져서 그렇게 뜨겁진 않고 바람도 좀 불어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갈만합니다. 다행히 계속 가겠습니다. 주무시네요. 주무시네요. 다운 일 1.5km 시작됐습니다. 오른쪽 다리 지온다. 마그네이션 2알 먹었는데 일단 괜찮아지길 바라야죠. 일단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시 원업할게요. 지금 9시간 5분째 가고 있고 근데 너무 약간 최대곡인데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몸이 너무 떠댕고 힘이 안나네. 하 일단 다음시까지는 어떻게 되지 가보겠습니다. 통 나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때 길에 앉았어요. 길에 앉았어요. 너무 힘들었을 때 길에 앉아있어요. 길에 앉아있어요. 길에 앉아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햇어요. 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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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힘드네요 일단 진통제 하나 먹었어요 아 몸이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한 2, 3분만 더 앉았다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통제 먹고 2분 타이머 맞춰서 누워 있었는데 아주 조금 그래도 걸을만한 거 같아요 근데 손에 쥐가 엄청나네요 손하고 전황근을 좋지 않은 증정인데 일단 끝까지 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리 이렇게 크게 고비 하나 넘기는 게 결론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겁니다 길은 예쁜데 와 들어가고 싶다 무뎌 10피가 몸이 완전 뻗었어 와 죽겠다 나 그래서 중간에 한 막 누워서 시키고 3시간 9초 걸렸어요 시원한 거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요 빨리 먹지 말고 아 아까 밥을 안 먹은 게 크긴 했고 안 먹었어요?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왔는데 설사할 거로 완전히 갔어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아픈 거를 넘어갔고 이제는 잠이 막 지배를 당한 거예요 아 아픈 거는 괜찮은데 속이 가버리니까 내 거에요 아 진짜? 죽겠더라고요 진짜 거의 다 마탱이 갔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났어요 쉬니까 겨우 조금 살았어요 질통스럽고 하나 먹었어요 이제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포기지 마요 나 이제 고피예요 나는 진짜 고피예요 안 돼야죠 먼저 들어가면 숙소 잡고 있어 할 수는 좋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식자 사라져보자 사라져보자 내가 진짜 DNF는 안 할 테니까 알아서 보고 있어 가라 라스트 엔딩이 더 멋진 거 알죠? 마지막 마지막 주자 마지막은 안 될 거야 아 네 대뇨 한 잔 하나 먹을게요 대뇨 한 잔 먹고 10분에서 15분 만 자고 옷 갈아입고 그럼 슈퍼를 하겠습니다 시피포에서 1시간 7분 쉬고 이동합니다 다음 포인트는 워터포인트고 10키로 뒤에 있어요 하... 일단 그래도 어느정도는 회복되어갖고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갈게요 슬슬 해가 지고 있어요 이제 야간 운행 시작됩니다 쉽지 않네요 꼼전시피에서 출발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계속해서 왔다갔다옵니다 아직 거리가 많이 나온 상태라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나도 자고 있어요 저도 한 3분 잤습니다 힘들다 정상쪽에서 3분 자고 잠깐 앉았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그래서 바나나 말린 바나나 유일하게 그것만 그냥 먹을만해서 계속 그것만 먹었는데 그것도 물려갖고 지금 속에서 안 받는 것 같아요 먹다가 지금 갑자기 올리더라구요 터올뻔했어요 몸 상태가 쉽지가 않네요 친할라 그랬다 일단은 계속 내리막이거든요 내려가서 조금만 더 가면 일단 워드포인트는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한번 또 쉬면서 몸상태를 한번 보죠 일단 가겠습니다 아 글쎄요 아직까지도 마음이 왔다갔다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완주한다기 보다는 어 내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내 스스로 자랑스럽게 내가 만들고 싶어요 지금 지금 음 여태까지 대회에 나가고 나온 것 중에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이 너무 최악인데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리와요 어디 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안녕 안녕 백마일 수입 포함네요 거의 다짐없이 넘어가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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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톤 코치와 이 톤 아니요 다짐 오 넌 넌 을 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워터포인트 입니다. 너무 힘들어. 하이. 어떻게 해? 워터포인트에서 물 채우고 9분 쉬었다가 이동합니다. 그 CP가 멀지는 않은 것 같아서 170m 올렸다가 계속 내려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길게 머물지 않고 이동합니다. DNF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속이 안좋고 조금 전에도 설사하고 돌아 내려가겠습니다. 워터포인트로 다시 내려갑니다. 조금 전 워터포인트 돌아왔고요. DNF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본부로 이동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수들 임시로 자고 쉬는 공간에서 덜덜 떨면서 대충 거의 설잠 자고 챙겨서 나왔습니다. 우중이가 계속 레이스 중이에요. 곧 들어올 것 같아요. 한 1시간쯤 뒤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서 영상도 좀 찍어주고 걸어서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형 나 살았어. 난 좀 더 남은 줄 알았어. 한 30분 기다려야겠구나 했는데. 마판에 5km 다 당겨봤어요 한 번에. 다리가 좀 움직이더라고요. 뭐야. 고생했다. 너무 늦게 풀렸어요. 고생했어. 빨리 차려. 추워? 춥지? 춥고 지금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일 만은 해? 완전 매장해. 뜨거운 물 안 닿아. 너무 춥단다. 이겨내야죠. 우선 이그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빠르게 해. 뭐야. 사진을 붙여น 가자 우리 가야돼 바이바이 공항 저트 대기중입니다 아 근데 여기 교통도 그렇고 운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취약이 취약 속상해 울어 나 울어 웃을 산다 너무 아깝다 7초 7초 너무 잘했어 가방 수고 많았어 수고 많았나봐 앉아있잖아 고마워 바이바이 이러다가 대화를 없으면 해외이 어떻게 나가냐 잘하네래 오 좋다 아 통틀 내가 너무 안 나네 근데 우리나라 시틀 발차 발차! 발차! 발차입니다! 경환이 저 잘하고 있으니까! 발차입니다! 발차잖아! 들어오면서 못 갔을 때 후! 스님 왔다! 어서 와! 물차! 물차! 근데 아까 얼음물을 비려면 아무리 전혀 있었거든 아 그렇대요 흠팁아! 아아... 아우... 밀어라! 밀어라! 대출! 아, 진짜요? 어... 왕자 좀 만들고 딱 찍으면 좋을텐데 어느 세월에? 포기해! 어허어허어 아허어허어 어허어허어 조절하게 되더라구 엄청 뛰었다 그래도 맛집은 알거아냐 도시거든여? 네나 오지구 포트라서 항상 편히 아래지 유연 한 규모 6 rey accounts from 무소 attendees . He decided to try it again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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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 THE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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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s recognized that the only source of gas! 택밤식이 커요 기온이 딱 좋아 방금이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네요 아 너무 좋다. 착각하는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게. 빨라요. 신선생님의 스키라고. 공급해 주는데 종류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bca와 아멘노산 병원에서. 그릇백에 넣고 딱 펼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못 넣고 여기에는 약만 넣고 여기는 뭐. 필요한 유테인비를 할 때 줬어요. 오만에 오는 이면 설마 하겠다. 맛있었어 진짜. 여기 원래 스틱인데 여기도 지금. 다르게? 신선생님의 스틱이 나왔는데 1인 신선생님의 스틱이. 이거 오늘의 신선생님의 스틱이. 랭킷 신형이 이번에 나온거에요.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이걸 사용할 때는 안 끼고 있는게 빠르고. 그 다음에 들고 가든지. 하여튼 물을 주문해가지고 이거 안 끼고 있는게 아니구나. 조금 올라갈 때 긴 거리를 간다면. 위에 다 매몰하고 다른 거에다가 간략하게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거리가 길어서 크게 했는데. 오피닝 봉다리는 요만하잖아요. 요만하겠다고 해서 접어가지고.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크게 해가지고. 봉다리를 해서 출발부터. 자. 다 메모를 해서. 여기 부터 이제. 여기가 계획대로 좀 안 돼서. 걷다가 뭐 하여튼. 같이 이렇게 4명이서 뭉쳐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22시간을 예상했는데. 여기까지는 정답을 다 맞췄는데. 늘 늘어나서 서른 시간은 들어왔는데. 하여튼 요렇게 해서. 기존 깔창은 양말하고. 이게 유동이 있어가지고 물집이 잡혀요. 근데 이거는 밀착이 잘 돼요. 안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하는거고. 깍고 연결. 트레일러닝 맥이 나오는데. 12월 12일. 태국 현주시각 22시 31분이구요. 공항에 이제. 귀국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잔 사서. 비행기 탑승 기다리고 있구요. 이제 태국 일정 마무리하고. 돌아가기 전입니다. 아쉽게도. DNF 완주를 하지는 못하고. 돌아가는데. 그것 외에. 생각지도 못한. 만남도 있었고. 되게. 좋은 시간들. 꽉 차게. 잘. 보람있게. 보내는 것 같아요.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러닝 시작하고. 처음으로. 12년만에. 대회에서 DNF 했다는 거랑. 정말로 아쉬운 거는. 그 결과물이 없다는 건. 원래 스톤을 받는 게 목적이었는데. 스톤. 을 받지 못하고. 내년 UTMB는. 물 건너 갔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쉽구요. 반대로 소득이 있다면. 100마일이나 달리는. 선수들을. 그 완주하고. 그 멋진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고.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 심재덕 선배님과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경험 바탕으로. 좀 더. 이제는 기량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달리고. 지방에 올해 한. 1년간. 1년 가까이 있다가. 서울로 복귀했는데. 복귀한 만큼. 다시 트레일 열심히 달려서.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바이. 가세요. 여기. 여기. 기사사람 많은데. 여기. 기사사람. 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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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 같이.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분 다 같이.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요. 아. 미안해요. 유티앤비 가라 나 혼자서 돈타서 미안해 돌멩이 그냥 가다 주우면 되지 뭐 동계 그다 동계 가볼게요 잘가 아니 우리도 지금 정 타는거야 아 버스 안타고? 용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